신약성경의 헬라우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성경의 헬라우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성경의 헬라우 그러나 구의학에서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칠장에서는 그 통치자는 다이수 위를 따라 다이수의 자손인 가운데서 임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구의학 시대의 최대 관심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들 곧 예언자들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약속 안에서 메시아 왕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놀랄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믿는 기독교인이 많은데 결국은 이것이 헛된 신앙생활이어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고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며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왕국의 특징을 모르는 가운데 메시아 왕국과 관계없는 일반 종교에서 볼 수 있는 복을 빌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출석하는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까? 하나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며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적 그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아무세의 아들로 유다 출신이며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국 12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사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아 왕까지 약 50년 동안 활동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 왕국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 예언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림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에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아무세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수할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원해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는 영적 나라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은 만방에서 여호와의 산 그 여호와의 전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하기를 워낙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오르자 그가 우리를 그 도, 율법,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실 것이라 그 외쳐면서 그리스도의 앞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이 그림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판단하고 다시는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이 없으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습은 지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러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믿고 지상에 실현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통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이사야에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나 천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인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아하스 왕 때 예언한 말씀으로 메시아는 천여의 몸에서 오실 것을 말하고 그 이름을 인마누엘 다시 말하면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경녀에게 나신 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이사야는 이 그림을 먼저 보고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2사에서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 아버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고 지시합니다. 이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신략에 와서는 인마누리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는데 동경녀 천여에게서 낳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반드시 천여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이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오 왕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이수의 위로 오시는 왕 여기에 다섯 개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아기로 오시며 그 아기는 정사를 메었다고 말합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치자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은 김효자 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심도 죽으심도 또 그의 삶도 신기한 김효자였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목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게 하시는 평강의 왕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2사에서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와의 팔이 뉴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흔말만은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이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보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권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권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권역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미라 하였으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어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어도다 권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BC 650년경에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보고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 또 심판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순환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헨델은 그가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22번과 31번, 53번 곡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할렐냐는 44번 곡입니다. 예수님이 권한의 종으로서 비록 사탄의 모함으로 죽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망과 결박을 깨뜨리시고 승리함으로 헨델은 전곡 53개에서 음악으로 그립니다.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53장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예언한 그 그림은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확하게 맞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권한을 받으신 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심으로. 그 대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이를 그가 멸시를 받아서. 증보를 받아서 권한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고 상함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 사연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권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나음을 잊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연은 주전 오백오십 년 전에 미리 보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한 다섯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이사에서 11장 1절에서 5절 혹은 10절. 이 두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고지혜와 총명의 신요. 모략과 재능의 신요. 지식과 여호를 경애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느니. 그가 여호를 경애함으로 즐겨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으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않으며. 공의로 비판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분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시며. 또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은. 다이세 후손으로 오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성령이십니다. 고지혜와 총명의 신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애한 신 바로 성령이. 육신을 입은 다이세 후손. 예수님에게 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로 판단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 입술의 기분으로 사탄을 정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그림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시 2사에서 11장 6결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그하며. 폐봄이 그 어린 양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날의 이사에 뿌려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그한 곳이 영하로 오리라. 여러분 이 그림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 맹수들이 초식을 먹는 동물과 함께 누우며 풀을 먹게 되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냐고 상함도 없으며.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임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가 오면 더 이상 사탄이 세상을 충동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못하며. 지옥에 던져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탄이 결박되어 지옥에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심판은 바로 메시아. 이 심판으로 오시는 위대한 장수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할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따라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가 계획된 구의학을 구속사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침투한 사탄을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며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영원전에 미리 선택하고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주적인 파노라마와 같은 구속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안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지상에 사탄과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한 사람들은 남김없이 모두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각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발전해 나가시기를 힘써 지킵시다. 세상과 어울리거나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여 마치 히브리스 11장 33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처럼 우리의 영원한 처소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믿음만인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많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점점 성경에서 무려져가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과 관계없는 인간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같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처럼 정말로 신앙이 말씀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신앙은 바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터뜨린 그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제일 처음에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문앞에 이르렀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의 신앙상하는 법은 마치 이 기독교를 일반 종교처럼 그렇게 알고 따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행위로 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한 일을 많이 행위해서 봐도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무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속죄하시고 그 속죄안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여러 개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했지만 더 많은 그림이 이사야에서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그 모양을 낱낱이 그려놓았습니다. 주전 550년 남은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람은 신라 이전입니다. 그 전에 미리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영하기는 그냥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되고 두드리라 열리게 되고 찾는 자마다 찾게 된다는 그런 말씀 여러분이 천국을 사무하고 천국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에 보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부터 이사야가 보여준 그 그림들이 여러분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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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